아이엘사이언스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체입니다. 아이엘사이언스는 2021년 4월 1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15% 상승한 33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22일 대비 약 3.6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8월 14일 4,3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4월 22일 1,72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6월 11일 1,60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4월 23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아이엘사이언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81.9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9만주를 숙매도하였고, 비관은 주를 숙매수, 외국인은 29만주를 숙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4월 8일 가장 많은 21만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4월 13일 가장 많은 8만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65%에서 약 2.8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4월 12일 약 3.15%,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0월 30일 약 0.4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75억 5,254만원이며, 2015년 88억 대비 약 99.0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51억 3,979만으로, 2015년 2억 대비 약 마이너스 1,864.47%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9.28%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48억 5,848만으로, 2015년 마이너스 5억 대비 약 마이너스 748.1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7.68%입니다. IL 사이언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4.79배이며, 지난 2018년 19.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76.62%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92배, 코스닥 평균은 16.25배,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평균은 6.52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7.49배이며, 지난 2018년 3.57배에 비해 약 109.7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84배, 코스닥 평균은 3.45배,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평균은 3.71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12.1%, ROE는 마이너스 50.64%입니다. IL 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718억 3,65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3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58위,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175억 5,25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0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33위,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1억 3,97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8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89위,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8억 5,84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5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42위,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3년간 IL 사이언스는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8월 23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상승 추세,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상승 추세, 2020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7월의 8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의 마이너스 5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이 예측되었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시계열 분석에 관한 방에atlantic 장기간의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